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으수를 받던 사건 중에 하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가 400억원이 넘게 날아갔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나서 이번에 현 정부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면서 이번에 법원에다가 북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통일부 측에서는 오늘 16일을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을 하고 국가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측에서는 북한에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원 그리고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천만원으로 총 447억원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 측에서는 이번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원칙이 있는 통일과 대북 정책을 통해서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통일부라든가 이번 정권에서 입장을 밝힌 말 중에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문재인 쪽에서 이걸로 방치해가지고 이번 정부에다가 책임을 떠넘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실현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북한 측에서 이런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북한 측에서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당연히 승소를 할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승소를 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배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이 소송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국유재산이 침해를 당했는데 북한에게 면제부를 줄 수가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 등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참 전액은 아니더라도 북한 측의 재산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문협인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측의 돈이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문협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2004년도에 임종석이 만든 곳인데 얘네가 하는 일이 국내 언론들이 북한의 영상 자료를 쓰면 국내 방송사로부터 저작권을 걷어가지고 북한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때리는 것은 북한 애들은 우리 측의 영상 자료를 아무리 쓰더라도 저작권을 1원도 안 내는데 경문협 측에서는 북한 애들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우리가 저작권을 걷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겠다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더 골 때리는 것은 경문협이 이런 식으로 돈을 걷어도 북한에다가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얘네가 돈을 쥐고 있는데 경문협 측에서는 이게 북한 방송사의 돈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일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이 돈으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배상해 줄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군 포로돌이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소송을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승소를 했지만 경문협이 이 돈을 쥐고 있는 바람에 지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훼손하는데 국내에서는 북한의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손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문재인의 무책임한 발언도 재소환되고 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정권 말기에 손석희와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손석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의 의견을 물었을 때 문재인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 부족을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무현 정부,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두 정부 기간 동안에 한 건도 북한하고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고 반면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이때는 천안함, 연평도, 목함, 지뢰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으며 많은 아까운 우리 군인들 심지어 민가인들까지도 시행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누가 우리 평화와 안보를 잘 지킨 것이냐 진보 정권이 훨씬 더 잘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발언을 보고 있으면 좀 골때린 부분이 있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 측의 소행이라는 것을 지독하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문재인인데 이럴 때만 천안함 사건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북한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짜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문재인은 이렇게 멍멍이 소리를 했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헛소리이고 문재인은 군사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날로 현대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끊임없이 세계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다녔으며 물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아무튼 문재인이 이런 소리를 한 것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지가 보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헛소리를 나불낸 것이고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문재인 정권이 벌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비참하게 그 시신이 소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좌파진영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한마디도 받지 못했으며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외에도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에 있는 호텔이나 골프장을 철거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훼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인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했었던 남북평화 프로세스인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지 이게 완전히 멍멍이 소리를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아가지고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이거를 두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되었었던 북한과의 관계 또는 북한의 만행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더 나아가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 때 체결했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9.19 군사 합의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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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